감동인가요? 좀 감동받았다고? 저거 주걸륜이가 엄청 잘 찍어요 주걸륜버전 찍잖아요 주걸륜버전 흑건 백건 주걸륜버전 아까 쳐가지고 아까 쳐가지고 안 쳤는데 주걸륜급이죠? 깜짝 놀라 진짜 피아노 학원이요? 뭐 레슨을 가끔씩 가고 싶을 때 가긴 가는데 자주는 안 가고 혼자서 막 독학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독학하면서 제가 약간 절대 안감이거든요 약간 들으면은 바로 칠 수가 있어요 들으면 바로 칠 수 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비밀 보면서 피아노 배틀할 때 두 명도 손이 안 보이던데 저 방금 저 말할 수 없는 비밀 치실 때 손 안 보이지 않아요? 안젤라 안젤라 뽑는 법은 알아서 녹합하는 엄청 느리다고요? 엄청 느리다고요? 아닌데 엄청 빠른 건데 그 정도가 엄청 빠른 건데 엄청 빠른 건데 엄청 빠른 건데 빛의 속도인데 주걸륜두 내가 엉덩이로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걸요? 나의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 깜짝 놀랐을걸요? 안젤라니 이쁘고 성격 좋은데 뭘 더 재능을 바라죠?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늘 이렇게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죠 어렸을 때 공부 뒤지게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와서 이제와서 공부하고 힘드네요 사는게 힘드네요 사는게 힘드네요 왜 이렇게 공부 안했을까 공부하라하라 할 때 왜 안했을까 이쁘면 공부 못하죠? 그건 아니에요 이쁘면 공부 못하는 건 아닌데 공부하기 싫어서 안했어 공부하기 싫어서 안했어 공부하기 싫어서 안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공부 안했어도 지금 잘 나가잖아 음 그렇긴 하죠 좀 잘 나가긴 하죠 막 이렇게 집을 잘 나가 집을 집을 잘 나가 우리 직후 보콘님 어서오세요 우리 직후 보콘님 어서오세요 노을맹감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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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그 아 울트라가드님이 팬클럽 가입하셨는데 몰랐어 어떡해? 우리 카오루 남친님은 언제 팬클럽 하셨어요? 별풍도 터졌어요 진짜? 울트라가드님 미안해 나 피아노 칠 때 줬구나 너무 고마워요 얘기를 해 주지? 얘기를 해 주지? 됐어? 됐어? 응 알았어 응 알았어 가드님 고마워요 팬클럽 가입해 주셔서 고마워요 유트라님 뽀뽀해 줄게 뽀뽀해 줄게 뽀뽀해 줄게 집 몇시야? 근데? 2시 30분이네? 2시 30분이네? 2시 30분이네? 2시 30분이네? 2시 30분이네? 3시 30분이네? 2시 30분이네? 아프리카 300명 여캠 보는데? 젤라님 제일 진실하게 방송하는데? 저요? 2시 30분이네? 3시 30분이네? 3시 30분이네? 4시 30분이네?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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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이네? 어떻게 이틀 가면 되지? 안돼요. 아씨가 뭐인댔어요? 아씨가 뭐예요? 아씨가 뭐예요? 심장소리. 심장 여기있나? 여기있나? 뭐하냐고? 심쿵, 심쿵. 여기? 심쿵해. 심쿵, 심쿵. 심쿵, 심쿵. 심쿵, 심쿵. 심쿵, 이찬이 감사해요. 우리 노올님께서 안동상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 띠리리. 네번째 손가락이라. 고마워요 감사해요. 찡이와니님께서 얼굴을 얼마 썼냐고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화장 부분도 있고. 뭐 피부과도 있고. 기억이 있나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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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아직 그럽니까? 거기도 아직 그럽니까? 거기도 아직 그럽니까? 여보세요? 어? 배터리가 없어! 어? 배터리가 없어! 헐! 노을님! 어? 대박! 노을님! 헐! 또...뭐나? 노을님! 노을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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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라고 냄새 맡으려고 하는거 같아요시만 노래 한 곡 불러줄까요? 롤리 노을님 고마워요 우리 노을님 우리 노을님 감사해요 누나 영어 못하죠? 영어 못해요 못해요 우리 노을님 고마워요 우리 노을님 고마워요 우리 노을님 고마워요 we got more of thi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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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을님 잘 들으셨나요? 물리버 쨍! 아 우리 노을님께서 제가 우리 노을님한테 피아노를 쳐드리고 싶어서 마치고 피아노 쳤더니 담배 비로 갔다 오셨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담배 비로 갔다 오신 거예요? 헐 안 듣고? 왜? 왜? 아 우리 비옥장님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노래 불러줄게요 우리 비옥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분이쿠니 잠깐만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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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우리 불자장님께서 안젤라누나 술 먹었어? 저 술 못 먹어요 술 못 먹어요 술 먹었어? 술 안 먹었어 약 빨았어 약 빨아서 그래 점점 마테이크 가고 있어요? 약발이 오르네 점점 한약 먹어요 한약 한약하고 홍삼하고 먹어서 그래요 부작용인가봐요 내가 말했지 내가 기분 좋으면 귀척한다고 아 대박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젤라님 이상형이 되고 싶어 내 이상형은 바로 너 이상형 진짜 착한 사람 좋아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좋아해 좋은 사람 인성도 좋고 바르고 착한 사람 겸손하고 착한 사람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착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 강한 fury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피아노 지겹다 하고 뭐 듣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비어징님 제 방송 오래 보셔서 제가 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뭐 듣고 싶은 거 없어요? 여자 소개받으면 첫 멘트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 물었어요 여자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자리에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차려입은 다음에 딱 가요 여자 앞에 성큼성큼 박아봐요 그 다음에 뺨을 졸라 세게 후려차요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그 다음에 우주 메리미? 그럼 그 여자가 이럴걸? 나한테 날 이렇게 막대한 여자 남자 네가 처음이야 현실은 고소당해 감옥감 나한테 연애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요 나 진짜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무슨 병에 백홀병 걸려서 막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 영화봐도 아무런 감은이 없어요 진짜 그런 약간 그런 약간 연애 세포 막 이런 뭐지 그런 약간 결핍이 있는 거 같아 상담 연애 상담 이런 거 진짜 못 해주겠어 뭐 어떻게 그냥 봐가지고 솔직히 솔직히 사서 그리고 아 진짜 연애 상담 이런 거 진짜 못 해주겠어 김치녀들 제일 죽이고 싶어 이제 딱 보면 겉에서 인성이 티 나와 티 나와 진지하게 가지 봐요? 어딜? 어딜? 김치녀 김치녀가 뭐예요? 근데 김치녀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된장녀 남자들 이렇게 그 아 나 목 빼고 있어 남자들 그 약간 찢어먹는 아 어떡해 아 능력 없으면서 남자들 능력에 기대하는 남자다 우리 노을님 좀 기대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노을님 우리 노을님한테 기대고 싶다 난 진짜 김치녀 이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나 진짜 아니거든요 나 진짜 진짜 나는 진짜 나는 결혼해도 내가 만약에 결혼해도 맞벌이하고 열심히 나 자기계발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여자예요 진짜 장난이고요 우리 노을님 진짜 감사해요 우리 노을님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노을님한테 왜 기대냐고 아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노을님한테 잠깐 기대고 싶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노을님 저 잠깐 어지러운데 어깨 좀 빌려주시면 돼요 갑자기 헤드웨이크 갑자기 헤드웨이크 갑자기 헤드웨이크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두통이 막아지구요 노을님 가셨어요? 어떡해 아 어떡해 왜 어디갔어 벌써 갔어 내 얘기는 듣고 가지 노을님 고마워요 충격 먹고 나갔어 충격 먹고 나갔어 진짜? 왜? 왜 충격 누나 클럽 노래 4분 갑시다 아 씨버 귀찮아 멍충한 니가 저기 클럽 가서 들어 멋지게 쏘고 나가시네 진짜? 인사하고 쏘셔 아니 인사하고 쏘셨는데 우리 노을님이 노을님 인사하고 있는데 나도.. 나는 인사 못 했쟎네 utta 인사 못 했는데 누나 클럽 노래 틀어줘요 15번 말했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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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6번 말했어요 싫다고 . 이 와중에 인상이 나왔어요 왜 누나 뭔가 막대하고 싶은 거야? 막대하고 싶어요? 꺼져x3 왜 다섯 번 말했어? 꺼지라고 왜 다섯 번 말했어? 막대하고 싶다고? 야 네가 나를 막대하면 나도 너를 막대하는 거야. 야,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우리 불짜장님 이럴 때 보면 누나 귀엽다고요. 고맙습니다. 귀여워요? 욕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욕하고 막 이러면 막 기분 좋아지? 지금 나태구나. 욕자장님. 우리 외미 오빠는 어딨지? 왜 우리 오빠 요새 왜 안 하지? 저 정도면 욕하는 축에도 못 껴요. 다른 캔나? 당연하죠. 저 욕 못 해. 욕 진짜 못 해. 진짜 가끔씩 빡치면 뭐. 개개끼야. 이 정도? 개개끼야. 가을이라서 매미철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매미도 한 철이라더니. 매미도 한 철이라더니. 매미도 한 철이라더니. 철이 지났구나. 철이 지나버렸구나. 아니 울사님. 안 돼요. 밤새시면 오늘도 밤새시면 안 돼요. 오늘 밤새시면 안 돼요. 어제도 밤새셨는데. 오늘 또 밤새시면 진짜 안 돼요. 자장가 불러드릴까요? 아 우리 비호짱님한테 노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비호짱님. 노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근데 욕 사람은 많이 터진다고요? 진짜? 근데 이거 욕을 안 해서 그런가? 욕을 좀 배울까요? 속사포 욕 랩. 이런 거. 아. 그 노래. 미친놈이라는 노래 있는데. 미친놈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것 좀 배워볼까? 우리 비호짱님이 자신 있는 노래 하라고요? 음. 자신 있는 노래 없는데? 자신 있는 노래? 자신 있는. 제가 원래 좀 약간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아이여가지고. 사실. 자신 있는 노래가 좀 없는데. 18곡? 18곡. 18곡을 하라고요? 우리 비호짱님. 저를 죽일 생각이세요? 나 죽일쌤이야? 18곡을 하라고? 성대결절 와요. 18곡 하면. 성대결절 와요. 나 죽어요. 영어. 조용히 좀 하고 있어봐. 영어. 영어. 나 무랭이야. 거미 구름빛인가. 조용히.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어. 제일 잘하는 노래. 18번곡. 의미 아닌가요? 18번곡. 만. 네.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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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비 왔다니. 거기도 비 와요? 거기도 비 오나요? 또 시오시오. 나 또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몇 시지? 38분이네. 방송 종료하고 화장실 가야겠다. 이제 방송 종료하고 화장실 가야겠다. 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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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화장실 가고 싶고 모바일 방송 자주 할까요? 모바일 방송 자주 할까요? 좋은 거 같아. 좀 편하고 좋은 거 같아. 아니 지금 3시 넘었는데 빨리 주무세요. 울산님도 빨리 주무셔야 돼요. 울산님 지금 쓰러지셨나? 우리 비어징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울산님 너무 감사하고 노울리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면티 말고 실크 잠옷? 아 난 잠옷 같은 거 안 키우는데. 너 잠옷 같은 거 안 키우는데. 우리 회사님 살아계시네. 에이 우리 비어징님 별풍선 3개 고맙습니다. 별풍선 2개 고맙습니다. 다 아는데 난 아닌데 그래도 놓치기 저 Ses 성전 ה tel C 잘 모르는 거 맞지 wrong. ız 취. 근데 딱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요 비어징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BJ 방송을 보나요 피어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내 맘을 몰라 많이 잊어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우리 비어쌔님 심쿵 심쿵해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심쿵 이건데 비어쌔님 때문에 심쿵했잖아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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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어쌔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비어쌔님 감사해요 마지막 잘 자라고 또 굿나잇 키스까지 굿나잇 뽁뽁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비어쌔님도 잘 자요 굿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실크 잠옷 꺼지고요 시끄럽고요 잠옷 안 키웁니다 저는 잘 때 안 입고 자기 때문에 네 우리 비어쌔님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비어쌔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비어쌔님 잘 자요 그리고 우리 노을님도 잘 자고 우리 울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밤새것도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또 만나요 알았지? 우리 훈이님 오늘도 매니저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가까운 사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일 또 만나요 잘 자요 우리 훈이님이랑 가까운 님은 저 빨리 펜닉 바꾸시고요 명색이 이제 고매니까 좀 막대할게요 이제부터 좀 막대할게요 잘 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울사님 잘 자요 우리 만두사카 신쿨럽 우리 만두사카 와난민 팀쯤 우리 남친님 잘 자요 우리 불차장님 안녕 우리 비어쌔님 하트 우리 사님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만두사카 안녕 빠빠잉 우리 로제사카 이ulen지 앞으로 스위치